안녕하세요. K-POP을 정말 좋아하는 영어쌤 에밀리입니다. 오늘부터 저 에밀리와 함께 K-POP 음악도 들으면서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도 같이 공부해봐요. 오늘은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4세대 아이돌 뉴진스 가사에서 영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뉴진스 정말 대단하네요. 뉴진스의 Super Shy 이 노래가 유명한데요. 이 노래에 나오는 Something About You의 문장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해보기로 해요. Something About You 들으셨죠? 하니가 부르는 파트네요. 아참, Super Shy가 무슨 뜻이냐고요? Super Shy에서 Super는 아주 크다는 뜻이고 Shy는 수줍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Super Shy는 매우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Something About You, 이 문장은 한국어로 당신에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은 Something 다음에 나와서 Something About은 이상한 어떤 점이라고 해석이 되겠는데요. 어드, 어드에서 많이 들어봤죠? 어드와 이브는 수학시간에 많이 쓰는 단어죠? 어른은 원래의 명사로 홀수 그리고 이브는 짝수예요. 그런데 어른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명사로는 홀수를 의미하며, 형용사로는 기묘한, 이상한, 별난, 특이한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That's an odd way to do it. 이 표현은 그건 이상한 방법이네요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Has an odd fellow. 이 표현은 그는 이상한 녀석이네요라는 뜻입니다. She has an odd sense of humor. 이 표현은 그녀는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알아볼까요? Something odd about you? 누진스 가사와 비슷한 영어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Something's not quite right about you. You're acting strange. You're acting weird. You're acting suspicious. You're acting fishy. 첫 번째 문장 Something's not quite right about you. 이 문장은 뭔가 그 이상하다는 뜻이고, You're acting strange. You're acting weird. 여기서 strange, weird. 이 단어는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Strange, weird 모두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Strange? 이 단어는 낯설어서 이상한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별난, 특이한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re acting suspicious. You're acting fishy. 이 표현 모두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super suspicious. 이 표현은 매우 의심스러운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고, Fishy? 이 표현은 수상한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uper Shy New Jeans 노래에 나오는 odd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을 익혀보았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표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공부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만나요. 안녕!